그는 도망자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는 현실의 상실감으로부터 꿈의 세계로 도망쳤다 그가 만들어낸 꿈의 세계는 아직 아무것도 일치하는 세계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즐거웠던 하루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완벽한 환상의 세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꿈의 세계에서 재현한 소중한 존재의 얼굴이 점점 흐려지거나 일그러진다 그는 그것을 모른 척하기 위해 흰색 천을 씌운다 어느 날 그것은 도망가고 그는 그것을 찾아 사람들의 꿈을 뒤진다 그리고 꿈의 도시를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 그는 도시의 관찰자다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는 그는 도시의 모든 것을 눈에 담고 매일 밤 깊게 잠들지 못하고 얕은 꿈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달콤한 잠을 선물해주곤 한다 그의 취미는 도시와 도시 사람들의 꿈을 산책하는 것 그들의 욕망과 슬픔과 기쁨을 감상하는 것이다 자고 일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간혹 기억하는 이들도 있다 최초의 디스맨 교담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당신도 이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?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도시와 사람들의 꿈은 이상해진다 도시의 빛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잠든 채 말라가거나 희미해진다 그는 잃어버린 도시를 되찾기 위해 꿈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곳에서 망령처럼 배회하는 또 다른 디스맨을 마주친다 기록한 taken 부활의 Richter